도전은 계속된다 마작 도전합니다 마작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1,1,2,3 5,6,6,9 1,6,8이잖아 7,8 1,8,9 9,8 7,8,9 7,8,9 7,8,9 됐죠? 7,8,9 나왔고 4 2,3,4,1,1 다 됐고 1버리고 1버리고 1,1,2,3,4 나왔어요 5,4,1 2,3,4,1,2,3 1,2,3,4,1,2,3 1버리고 2,3,4,2,3,4,2,3 1버리고 필요없는거 더 쳐내자 345 1122 345 112345 789 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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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9 7 2 1 2 2 3 8 9 3 처리하고 6 6 6 6 6 이면 8 6 7 7 1 필요없어 99 99 99 у 9 9 9 9 9 9 5 9 7 6 6 6 깜짝놀놔야 되고 3,4,5,1,2,3,5,7,9,8 2원 됐고 이거 찍고 론? 나갔다고? 벌써?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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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먹힌게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야 팩이 개팬데 이거? 저희가 일단 저쪽걸 버리고 버리고 하나씩 짜무쳐봅시다 8 내뜨고 6 4 5 6 필요없는거 버리고 9 아 9는 너무 크다 8 아 3 아 겁나 안나오네 111 됐고 9 그러면 9 8 9 7 7 7 8 9 7 8 9 8 2 3 4 5 3 4 5 5 이럴까? 이거 버리고 아 내가 론이야? 아아 와아 아 이거 한판 한 번 먹으면 돼 한 번 먹으면 돼 어차피 승리 예 들어가세요 아 맞아 진짜 이거 헤리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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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작 진짜 어려운데? 단장전과 도봉이란 또 뭐지? 이거 운빨인데? 치행을 땡기 가지 말라 했어 이게 8이잖아 8, 9 8, 8, 9 5, 6, 7 이야 일단 아이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이고 싶다 나는 진짜 일단 얘네들 내는 걸 보고 뭘 내는지 유추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거 5, 6, 7 5, 6, 7 5, 6, 7 5, 6, 7 만졌다고? 낫다고? 와 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어? 와 어이없다 저게 나아? 와 진짜 어이없다 저게 이거 진짜 사귄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안 됐어 여기서 한판 하고 와야 되겠어 안 됐어 여기서 한판 하고 와야 되겠어 보너스도 안 돼 여기 약탁 약탁 한번 해봅시다 약탁에서 해보자 여기서 한번 씹어먹고 어? 5, 6, 7 6 버리고 1 버리고 여기 더 버리고 ker 기 더 버리고 당겨 necess인 scribe 🎶 성격 다 5,4 자 됐고 5,6,7 됐고 1,2,3 됐으며 이거 펄이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네네네네네네네네 1,2 이고? 아무도 못났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 이거 할거야 나 이거 이제 할거야 이거 마작 공부하고있어요 6,7,8 이거 됐고 5,6 됐고 1,1,5,6,7 8,6,7,8 6,6,아이씨 1,8,9 9,7,8,9 5,6,8,8,9 5,6 2 2 2 2를 받고 6,7,8 나왔고 7,8,9 나왔으니까 6,6 1이 하나 더 나 2 1을 기다리게 났겠다 벌써 리치야? 리치 일단 내가 살려고 일단 7을 땡겼다 제발 해가 변신 전 돈 안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걸 진짜 이긴다 내가 5,6 할만하고 4,5 8,9,7 7,8,9 됐고 4,5 됐고 6,7,4 3,4 3,4 저는 4은 필요없어 4 4 1 이거 안쓰고 들었고 하나씩 맞춰가야되요 7,8 7,6,7,9 아이 참 이거 근데 이게 나오네 4,5 7,8,9 9 9는 필요없어 9 빼고 1 필요없고 1 필요없고 1 필요없고 1 필요없고 3,4 아 3,4 그럼 여기 4,5 7,8 아 되게 애매하네 그럼 3,4를 먹고 이걸 버릴까? 아 이거 버리자 똥한걸 버리자 벌써 리치야? 잠시만 3,4,5 7,8,9 2,3,4 나도 저거지 않나? 2,3,4 6,7 3,4,5 7,8,9 나도 리... 나도 리치를 외칠 수 있잖아 2,3,4 자 그냥 오래 버려야되거라 저거 리치가 나오죠? 저도 리치가 됐어요 이제 론! 됐다! 왔다! 왔어! 먹었다! 론 먹었어! 크리치 1타 한거였지 리치 1발 보라 2번 망건 8,000 오케이 아 이렇게 한거구만 아 아... 일단 1 2를 버렸다고? 그럼 이거... 나도 그럼 이거 버리자 4 4 4,5,6 9,9 4,5,6,9,9 4,5,6,9,9니까 일단 이거 1버리고 8 9,8 5,9 5,9 9벌지다 만들었고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되요 하나씩 하면되요 하나씩 하면되요 침착하게 5,4 5,4 5,9 하나 침착하게 하면되요 침착하게 만들어면되요 3,4,5 3,4,5 3,4,5,6 인데 어차피 3 필요없으 필요없으 벌써 리치? 리치 왜이렇게 빠르지? 왜이렇게 9 나왔구요 버리고 리치 나도 리치왔어 나도 리치왔어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이제 맞아야게 돼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 어 누구나리 가운뎅 론 론 왔어? 리치 탈탈텀다 리치 돌아 2600점 어 이제 슬슬 만들어가는 법은 알거 같아요 이제 근데 느낌 왔어 이거부터 갖다 처리하구요 4 2 4,5,8 오오 아 점점 이제 할 줄 알겠어 근데 족보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인 건 할 줄 알겠어요 이거 나오면 버리면 돼 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4개까지 필요없잖아 이거 3개만 쓰면 되잖아 2,3,4 오 던지고요 6,7,8 오케 이 던지고 뤼치 뤼치야 뤼치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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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줄 알겠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뭔지 알 것 같아 찌모 찌모 오 완료 완성 오케 오케 점수 여기 아래 니치에 1,8 렌젠찌모 백 크으으으으으으으 사범만 관 짠! 찡 뜯기 성공! 하.. 에잇 이제 할 것 같애 이제 할..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자 3,4 9,9,3,4 1,2,3,3,7 아 6 아 6은 좀 먹으니까 버리고 8,9 5,9 5,9 4,4 4,4 4,4 1 9 9 6을 버립니다 이거 만약에 딴걸로 더 갈 수 있으면 하나 더 갈아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킵해주면 이렇게 1 0 3,9 이거 버려야되겠다 그러면 5,6,7이 나오니까 이거 치우고 어 점점 되고 있어 6 3,4 3,4 4가 3개 나왔고 4가 하나도 나올 가능성 없다 6 1,2,3,3 뭐 1,2,3 뭐 1,2,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됐고 됐고 6을 6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효과가 5가 뜨면 되니까 2,3,4 아우 4를 하나 버립시다 4 자 그러면 1,2,3 2,3,4 이렇게 1,2,3,2,3 됐지? 리치 그렇지 왔지 이걸 버리면 되지 아아 왔어 그렇지 그죠 찌모 크으 왔다 이제 대충할 줄 알겠다 이제 맞아 마스터했다 얼추했다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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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했다 치즈 치즈 800점 다 빨아먹는다 다 빨아먹는다 다 빨아먹는다 아아 1,4,9 아씨 겁나 좋네 1,2 3,7 9는 버립시다 2 2,3 1 버리고 6 6,7 6,7,8 8 버리고 마케라 하키니아이까네 4 2,3,4 버리고 2,3,4 6,7,8 됐고 1,2 5 5 놔두고 벌써 리치? 빠른데? 8 아 8 필요없어 1 잠시만 1,2,3 4를 버려도 되겠는데? 그죠? 4를 버려도 상관없지 1,2,3,4 뭐야? 2,3 2,3 2,3 2,3 2,3 아아아 내가 밟혔다 아아아 내가 줬다 독박 썼다 얼마큼 터진거지? 리치한번 아아 다행히 리치하나 아아 딴거로 터졌다 흠 재밌네 이거 아 아 재밌네 흫 2,4,4 아 4,5,6 4,5,6 일단 하고 1,2 1 1 2 3 4 버리고 2 3 4 4 5 6 그쵸? 2 3 4 4 5 6 2 3 4 4 5 6 그리고 그리고 1 2 3 이건 안내도 될까? 차라리 이걸 이걸 냅시다 벌써 리치 들어왔어 나도 리치 들어왔다 어차피 대기팬은 똑같애 대기팬 하나 쩨 리치 롬 롬 . 크으... 거의 다 빨랐는데 이제? 와! 라작 Choice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족보 같은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지는 알겠다 아 왜 씨?! 마장으로 시간 땡는 짐 몰랐는데? 3.3 3, 6, 8, 1, 이거는 이거 던져버리고 5, 5, 6, 이건 놔둬야되고 1도 일단은 킵한다고 하면 6, 7, 8, 이건 던져버리고 3, 아예 안써 자 그러면 6, 8, 1, 3, 3 2가 나오면 또 이거 버리면 되는데 3, 4, 5 그럼 뭐 이거 하나 버려야지 자 3, 4, 3, 4, 5 나왔고 5, 6, 8, 4, 5 그쵸? 2, 1, 2, 3, 2, 3 2, 2, 2, 1, 2, 1, 2 아 육 났어 아 이걸 리치 걸었는데 어 나 땄다 리치 건 사람이 먹는 거구나 이러면 리치 못 건 사람이 주는 거고 아 씨 이건 또 뭐 이렇게 나왔지 잠만 족보 봅시다 이거 족보로 써볼게요 족볼 안 나오네 어 잘못버렸다 아 잘못버렸다 잘못버렸다 미친 잘못버렸어 4 4 5 6 아 씨 잘못버렸는데 이거 족볼이 안 됐었는데 3 4 뭐라 3 4 5 6 이니까 저거 파리면 되고 2 3 4 5 6 아 납치죠 1 2 4 이렇게 고르고 1 2 3 4 5 6 안 되는거 빨리 버리고 1 2 3 4 5 6 나왔고 1 2 버리고 1 2 3 4 나도 하나만 더 뜨면 리치거든요 하나만 더 뜨면 리치야 하나만 더 뜨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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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뜬데 8 잠시만 7이 뜰수 있나 오 7 뜰수도 있겠다 그치 7 떴죠 뜰거 많거든 육났어? 이거 또 아씨 안 떴네 마지막에 일단 처음 해봤고요 사토미가 끝나면 아 끝났네요 수미 1등 야 이제 할 줄 알겠어 야 야 마작 이제 배웠다 어 마작 1시간 1시간 했나요? 야 마작 배웠다 야 뜨자 마작 배웠다 이제 와 이제 마작 할 줄 안다 4,4,4,8,8 6 6 7,6,7 참팔히면 여기 빼곤 4,4,7,8 1wide 막 놨고 사람 아 знаешь 사람 필요 없어가지래 차라리 이걸 털까요? 이거 그냥 털어버리지 않나 아 이런거 또 못 털잖아 100 안나왔고 5 나왔고 5 나왔는데 4 4 4 5 이거 이거 어디 어딘지 껴줄 수 있을까 일단 그냥 놔두면 하필이면 나왔네 5 6 7 8 아이씨 아 나도 리치 걸어야되는데 아 리치 걸어야되는데 1 2 잠깐만 4 4 4 5 1 1 2 1 2 걸면 3 9 4 4 4 5 6 잠깐만 끝났고 5 5 6 7 그러면 8이랑 남네 아이씨 아 4 4 4 5 5 6 7 8 아 4 4 4 5 6 7 8 이렇게 걸면 1 2 3만 뜨면 되잖아 3이 안되잖아 3만 뜰 수 있으니까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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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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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게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이제 할 줄 알게 됐어요 1, 2, 3, 어? 나이스한데? 1, 2, 4, 5, 6, 9 8, 6, 9 이게 뭐야 6 5, 6 여러관대로 할 수 있네 1, 2, 킵 100, 100 중, 중 아무것도 안나왔지 중 나왔구나 다 나왔구나 자 5, 6, 5, 5 이거는 근데 5를 계속 들고 가기에는 5, 6 2장 들고 간다 5는 더 안나오는데 5는, 5는 버립니다 5는 버리면 낫겠다 5를 버리고 8 4, 5, 6이잖아 4, 5, 6 1 수능이 뛰겠나 이거 뭐야 떴어 그냥? 그냥 떴어 와아 하아 진짜 씨 아 너무 많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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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6 3, 5, 6 5, 6 살 필요 없고 뭐야 4, 5, 6 7, 8 4, 5, 6 3, 4, 5 6, 7, 8 어쨌거나 5는 필요 없어요 정의 4, 4, 4 5, 6, 7, 8 6, 7, 8 5, 6, 7, 8 4, 4 아니 그냥 그거 그냥 빼면 돼 꼭 버린거 또 뜨더라 자 5,6, 5,6,7 어 3버리면 되구요 자 됐고 됐고 6,7,8 됐고 이게 2개 남았는데 이거 1툭째 하나 뜨면 바로 논 걸 수 있다 3 아이씨 겁나 예배네 5 5 하나 더 뜰 가능성 없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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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6 5 6 5 5 5 5 5 5 5 5 5 6 5 5 5 5,6 누가 누가 쥐미곤던가? 3,5,6 겁나 이 매네 저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리는 걸 보고 뭘 모으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안 돼 있어서 7이죠? 6, 7, 8 6, 7, 8 됐죠? 6, 7, 8... 됐으니까 이건 됐고 이게... 뭐 뜰지 모르니까 5, 6, 7이 되면 이걸 버릴 수 있어 5, 6, 7이라고 보고 이걸 버릴 수도 있고 이걸 끼워넣으면 3을 버리면 우리가 더 낳을 수 있겠네요 8 8, 9개, 아이씨 5, 6 8, 8 그럼 6, 7, 8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어haus 벌써 리트 걸었어 아... 아... 아 나ência 관련 한만 뜨면 되거든요? 오오 하... 여기서... 1, 1 스읍... 1이 몇 개졌지? 1을 처분해버리면 1을... 1을... 1을 날려버리면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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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독박 쟤가 독박 독박 당연히 독박이다 독박이면 쟤가 돈 안내거든요 쟤네들 사이에 돈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쟤가 돈 잃는게 아니라서 4 4 5 뭐야 4 4 5 6 6 이거는 처리되죠? 4 5 6 4 5 6으로 그냥 8 9 남았고 거의 다 읽어내고 7만 나오면 될거같은데? 자 그리고 5 7 8 3 5 7 8 8 8 8 여기 4 5 8 아닌데 8 8 아니 이거 8은 하나 더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는 쓸 수 없어 4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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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거 이거 정리해버리자 저 풀어버리자면 5 이거 풀어버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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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5 5 5 5 5 5 6 알았어 이 시끼야 한해만! 여섯번 한해만! 만이천 어... 야 부활했다 부활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쓰읍 딸 수 있다 어어 그치 아 이 마작 재밌네 1 1 2 어... 3 3 하나 더 뜰수도 있거든요? 기다려봐야될것 같고 1 3 9 9는 버립시다 1 2 3 떴고 1 1 3 떴고 1 2 2 2 2 2 3 8? 아... 8 오크다 1 3 1 3 2 2 3 1 2 3 2 2 3 1 3 3 3 2 3 3 나오지마 이런것좀 자 1,1 1,2,3으로 처리할수있거든요 1,2,3 처리하면 지금 이게 남아요 그러면 4하면 1,2,3 3, 아유, 아유, 못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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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자 1,2,3 2,3,4 처리했죠 리치 왔다 그래 대기패 이거 저걸 놨어요 이거 3만 기다린다 3만 3만 뜨면 돼 3만 뜨면 돼 3만 뜨면 돼 3만 뜨면 돼 이거 안 뜬거 같은데 뜨면 돼 2개 어디갔냐 아, 흉났다 아이씨 아이, 2개 두르고 있나보네 오, 3,000 나만 리치 걸어서 또 돈벌었어 아아 리치 아무도 못걸어가지고 저만 걸었어, 돈벌었어 7,8,5 1,4 1,2 1을 버렸다 1을 버렸다 1,2 어, 남고 어, 여기서 버릴거는 일단 이거 버리구요 1,2,2 아아 애, 애매 애매하게 나오는데 일단, 7,8,5,6 모아봐 어, 안 모으면 저거 겁나 나오니까 봐바, 씨 어, 폰거 다졌다 어 어, 나왔구요 자 그러면 이게 1,1,1 이런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이거 버렸다 1,2,3 그러면 8 어차피 이거 5는 필요없어 4,5,2,4 4,5,2,4 6 2,4,4 2,4,8,8 4,5,3 4,5,3 떴어? 아, 얘 떠버렸네 몇 점짜리 뜬거지? 핑후 2개 노라 증, 700점 아, 내가 제일 많이 넣었네 1400점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 아직 괜찮다 점수는 지금 많이 따라왔다 한번 먹어가지고 2,3 7,8,9 됐고 아, 바로 버렸구요 4,4 5 5 5 4,5,6 4,5,6이면 그냥 넘어가야되겠는데? 그리고 4,5,6 하나 넘어가고 4,5,6 4,5,6 4,2,3,4 7,8,9 2,3,4,7,8,9 뭐, 끝나서 뭐있어? 3,4,5,6,7 5,6,7,8,9 5,6,7,8,9 뭐, 끝나서 뭐있어? 아 와, 겁나 빠르네 3,4,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 5,6,7,5 이거 모른다 아직 몰라요 1 2 5 7 8 5 7 9 이거 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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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6 7 5 6 7 5 6 7 9 치우고 9 다 놨고 9 8 9 벌써 리치? 빠른데 리치가? 5 벌써 쭈오라고? 와아 맨젠 쭈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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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진짜 몰라요 자 7 6 7 4 6 7 9 9 4 5 6 이거 하나 나왔네 4 5 6 하나 나왔네 이거 바로 하고 싶어요 이거 4 5 6 하나 나왔죠 더 들고 싶었고 3 4 6 7 아이씨 겁나 없어 말해 5 3 4 5 6 7 6 7 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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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10 10 11 10 11 3, 4, 5 6, 7, 8 자체가 안되네 이 팔이 겁나 많이 빠져가지고 3, 4, 5까지만 하고 치워버려야겠다 그럼 2, 3, 4 2, 3, 4 기다려주세요 2기가 나올 수도 있네 저건 일단 킵해두고 7, 8이니까 3개짜리 끼지 않을거니까 킵해주고 저는 킵을 해주는게 없겠네 6, 7, 8 여기 6, 7, 8 떴죠 6, 7, 8 떴고 4, 5, 6 6, 8, 9 론? 어우 다행이다 내가 잘못한게 아니다 내가 먹은게 아니다 어이 겁나 빨라 이거 움직임 자, 7, 8 7, 7, 8 7, 7, 8 7, 7, 7, 8 3, 4 이거 나옵 나오면 나오면 처리하면 되고 9 7, 8, 9 어 7, 7, 8, 9 0 이거는 3, 4 6, 7 만들어져 자, 6, 7, 8 6, 7, 8 나왔고 3, 4 나올 수 있고 그러면 steam 지quelle 띠로 봤을때는 이거를 버립시다 자 리치! 왔어? 판단 잘했다 이거 판단 잘했다 이제 나오면 돼요 나오면 먹는거거든 나와라 나와라 아 진짜 나와라 아 진짜 나와라 니가 아니다 아 선빵당했어 아 위에서 1,600으로 이걸 백허를 아 작업 다 쳐놨는데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작업 다 해놨는데 이걸 뭐야 2,8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마 이건 팔 망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케어가 안되겠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1 1,2 6,6 50 6 6 7 아 이거 진짜 겁나 꼬였다 이거 아 일단 이거 처리 안되는 것 같아 이거 처분하고 이건 8 힘들 것 같아요 2 2 4 넵뜨고 넵뜨고 아 이거는 2 2 5 8이기 때문에 아 4 2 5 8이기 때문에 넵뜨면 되고 아 그러면 가장 확실한거 처분하면 되니까 1 2 2 4 아하 쓰읍 냅둬야되는데 그럼 저 처분하고 하으이씨 쓰읍 일단 저거 저 키를 해두고 음 7이 안된다고 보고 이걸 처분합시다 3 1 2 3 떴죠 1 2 3 1 5 6 1 2 1 2 2 3 4 2 3 4 2 3 4 2는 더이상 안떠요 1 3 2 3 4 2 3 3 그럼 차라리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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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면 돼 8 6 5 6 8 5 6 여길 얻고 이거는 물 옆에 될 가능성이 없겠는데? 리치 왔다 리치! 뭐 중 저거 뭐 있는가 보다 아 유국이다 유국만 유국인데도 리치 걸었으니까 점수는 잘 먹거든요 오케이 천점 아까보다 훨씬 늘었다 확실히 늘었죠 하는 방법을 이제 대충 이겼어요 이제 마장만 해도 되는판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씩 늘고 있어 바로 중 처리하구요 괜찮아요 1 1 1 1 2 5 5 1, 2, 3, 4, 뭐 6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대된다고 하면 지금 이걸 하나도 안 뿌리고 있단 말이지 빠르게 이거 처리하고 싶다 저는 빨리 처분하고 1, 2, 3, 1, 2, 3, 1, 2, 3, 3 하나 더 뜨면 좋겠는데 4, 아니, 저는 이건 아아 론 밟혔다 야아씨 이거 몇 점이냐 이거? 어? 삼색동순 와아 3,900 아 7,000장 남았는데 일단 뭐 안쓰니까 이거 바로 치우고 5,6,8,9 5,6,8,9 1,500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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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5... 아... 이것도 각 안나오네 이은파도 각 안나오는데 5,6,7 얘를 그냥 아예 짤짤으로 들어가는... 생각인가? 5,6 7 7,8 더 놀랠 수 있겠구만 아 이게... 5,6 6,6... 그러면 하아 이거 참 골차픈데 이거? 뭐 날려야 되지? 5,6 5,6 5,6,7 6 아이씨 5,6 5,6 5,6 6,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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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4인가봐 안나와 7 출력 아이 8은 어디갔냐 이씨 아 나보다 하나도 안나왔는데 아 8 7 8 9 7 8 9 6 7 일단 앱둥되고 3 아니 3 너무 더 떨어졌다 8 8 8 8 8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되는데 8이 근데 뜨진않았어 7을 버렸다는거는 가능성은 있어 그래 쿠폰 가져가네 4 또 12 4 6 8 이거 또 또 또 이러네 또 아이씨 어 어 4 5 6 하나 나왔구요 4 4 4 6 5 6 7 7 8 9 나와되니까 4는 4 5 6 나오면 7을 버리면 되니까 일단 킵해도 될거 같은데 어 저게 나왔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킵해도 될거 같애 어 이거 버리고 아 2는 아니야 그래도 아 2개나 많은데 이제 4 5 6 어 필요한거 저 패고 6 5 왜 아이씨 제가 뭐하나 있었어 2개 2개 아 내가 꼴짝 다 잃진않았어 처음으로 다 잃진않았어 처음으로 다 잃진않았다 그래도 이거 아 스토리 진행이고 모르겠다 나 이거 할거다 동풍전 반장전 동풍전은 뭐지 어차피 다 똑같겠지 뭐 아 2 2 3 5 7 2 6 5 6 1 아이씨 버려 어...나왔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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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 3은 4가 떠도 되고 뭐 딴게 떠도 뭐 버리면 되죠 2, 3, 3 4, 5 2, 3, 4 2, 3, 4만 뜨면 4, 5 3, 3 떠도 돼 3, 4, 5 1, 2, 3 1, 2, 3 그럼 얘가 어필 없어 차라리 어 벌써 론이야? 아이씨 아이씨 죽마라 아이씨 거의 다 나왔는데 1, 2, 3 나왔고 바로 버려 아이씨 1, 2, 3 나왔고 아이씨 멀다 너무 멀다 7, 8, 9 나왔고 1, 2, 3, 4 하면 뭐 나중에 천천히 넘겨도 되니까 넘기고 5, 6, 7, 8 6, 7, 8 6, 7, 8 6, 7, 8 종이 나왔고 이것도 안났죠 종을 넘기고 벌써 론이야? 와아이씨 겁나 빠르네 아 겁나 빨라 애들씨 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었는데 4,5 7,8 3 3,4,5 아이씨 2,3,4 5,6,7 아이씨 역시 모란나 아 버텼으면 1,2,3 나왔네 이거 7이죠 7,8,9 7,8,9 2,3,4 어 여기 7,1,104 이건 1,3,5 1을 빼? 작업 하나만 들어가면 돼 여기서? 그럼 론 찍을 수 있는데 3,3 아니야 그렇지? 이러면 3,4,5 리치 걸지? 그렇죠? 리치 걸 수 있죠? 이거 이거 왔다 에이 설마 이거 안걸리겠어? 이건 걸려 왔어! 걸렸어 걸렸어 이씨 아 이거 왔어 그거랑 분명히 올, 올패였어요 놀아 두번? 크으 자 6,8배 험난하다 진짜 자 보자 6,7,8 이거 완료됐고요 6,8 어 2,6,8 2가 너무 떨어지네 이거는 4,5 4,5,7,8 이거 맞춰서 가면 되고 이거 버립시다 내는거 보고 5,6,7,8이잖아 아 일단 버리고 그러면 안쓰는거 태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7 7,7,8 다 안나오는거부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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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 아 이거쓰 저템들인데 7,8 4,5 7,7,8 아아 1 1 아.. 빨리 썼네? 아 여기서 진짜 어떻게 이기지 이거 진짜 이거 서브 이거 무슨 장난아니다 난이도가 8, 9 2에 7에 6, 7, 8, 9 7, 8, 9 7, 8, 9 해도 5, 6, 7 되니까 살 수 있긴 하겠는데 7, 8 2, 7, 8 그리고 2, 8, 9 7, 8, 9 됐고 4 다 넘었는데 3 5 5 5, 6, 7 7, 8, 9 됐고 나무 카드들이 지금 짜인이 안 나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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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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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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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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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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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8 6 7 8 9 9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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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6 6 7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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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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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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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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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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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5 5 5 5 5 7 8 8 8 8 8 8 8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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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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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8 5 6 5 5 6 6 6 7 6 6 6 6 6 6 7 7 7 8 9 7 7 8 9 6 9 9 10 10 10 10 5 9 5 6 7 10 9 8 10 9 10 10 2도 안 떴어 5도 안 떴어 다 지고있나? 나가린다 이거? 아.. 이치이었어 맞잡힌 같다 이거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네 맞잡혔네 이거 어떻게 잡는거지? 제가 필요한게 2나 5였거든요? 2나 5 나머지 패드로 왜 안보여주지? 5가.. 에.. 5 하나 둘 셋 많네 마이너스 400초 언제 클리어 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잘하는 팁 없.. 이거 마작 잘하는 팁 없습니까? 이거 클리어 하는 사람 있나? 이거 진짜 와.. 하하하하 처음 패를 보고 이제 이거 규칙 이거 반장전은 뭐고 동풍전은 뭐예요? 운 탁냐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세요 이게? 이게? 일단 뭐 다 넣긴 했는데 족보 목록 1구 좌패 없이 4멘츠 1또이츠로 구성될 때 2역이 성립합니다 아.. 뭔지 알겠어 핑구 멘츠 4개가 순쯔이고 또이츠가 역패가 아니면서 아이씨 105 멘츠 상태에서 동일한 순쯔 2개 아이씨 뭐.. 복잡하다 그냥 하자 할 줄 알아요 이제 족보는 볼 줄 몰라 일단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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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6,7 나왔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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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맞춰봐야지 7 5 4,5 9,9 또이씨 개똥같이 나오는데 벌써 리치 걸었어 와아 진짜 어이가 없다 뭐 리치를 보고 어? 폭언 날 걸고 있어 7 6 7 9 5 4 5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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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6 6 7 6 6 7 5 5 5 5 5 5 5 5 5 6 6 6 7 7 8 9 9 7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2 13 20 15 왔다. 와... 왔어. 돌아. 뒷 돌아. 아... 크으... 이제 만원. 만. 만 땄다. 만. 와, 한방에 만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역전해야 되는데 6, 8, 9. 3, 4. 중. 아, 여기 일단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일단 팁이거든요. 3, 4. 7, 8. 1. 1이 3개 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봐야되고 그러면 그냥 하나 버려요. 1, 3개는 가능성이 없는 소리야. 3, 3. 필요없어. 5. 5, 6. 8, 9. 일단 요금, 일단 오른킥. 떴고. 이거 그냥 서비스 주고. 2. 필요없어요. 3이 나왔네. 2, 3, 4. 2, 3, 4. 아, 2, 3, 4 나왔죠. 어차피 산에 하나 나왔는데 2는 버렸고 7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죠. 일단 6은 버렸다 이거. 1, 2, 3, 4. 1, 2, 3. 5, 1. 5, 2. 아유, 필요없어. 확실하게 노리는 걸 노리자. 1, 2, 3, 4. 1, 2, 3, 4. 1, 2, 3, 4. 6, 7, 8. 어차피 6, 7, 8이니까 5가 필요가 없어 이것도. 7, 7. 7이 지금 아무것도 뜨진 않았네. 자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지금 3이 뜰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이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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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3이 뜯었네. 이거 또 뜯었네. 아아 계속 이거 뜬다. 큰일났다. 쭉쭉이 큰일났다 이거. 중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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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도 쓰레기야. 이거 다 떴어. 이것도 다 뜬거야. 8. 몰라 일단 일단이 척하나고. 자. 5, 6, 7. 7. 7, 8, 9. 7, 8, 9. 아. 바로 유국이네요. 초반에 폐가 안만들어지네. 내가선이구나. 일단 7, 8, 9 만들어졌고 1, 4에 1, 1, 2, 3, 3. 3, 4, 9. 1, 2, 3. 3, 4. 9. 아. 이거 또 털자. 안되겠다. 9는 안된다. 일단 이건 일단 들고 있고. 1, 2, 3, 4, 5. 이거 좀 기다리면 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안 털고. 이거 안 털고. 8. 값이 큰데? 아냐. 여기 이거 털고. 4, 5. 이거 털고. 3. 3. 가. 가. 필요없어. 여기서 아. 아. 이게 낫구나. 이건 빼고. 4. 자. 1, 2, 3. 4. 팔은 털고요. 2, 3, 4. 될 수 있거든요. 이거? 6. 4, 5. 1, 2, 3. 3, 4, 5. 3, 4, 5. 이까? 5가? 안 떴. 5가 하나도 없고. 어. 일단 털고. 3, 4, 5. 넣었고. 아. 벌써 리치 걸었어. 아론. 아. 리치 빨리 걸었어. 오. 이거 센 거 아닌가? 도라 3번. 4번 망관. 와. 8,000. 아. 끝이야. 이게? 아. 판이. 적다. 판수가. 꼬마사님 계신가? 이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요거. 큰 거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노려봐야 되는 건가? 규칙 변경. 동풍전. 두 판. 이 판 하나. 빨강돌아. 저게. 다 뭔지 모르겠다. 순츠. 코츠 같은 짝패. 도이츠 같은 짝패. 두 개. 론. 주모. 화려 오른. 두 판 화려. 8. 7, 8, 9. 1, 5. 1. 1.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어이. 초반이 괜찮은데? 이거. 1, 1, 1. 이거. 똑같은 거 4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4개는 뭐. 4개도 뭐 있어요? 4개도 뭐 있습니까? 7, 8, 9, 9. 4 correct. 훌라는 쉽죠? 4개도 뭐 있습니까? 4개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룰 룰 여기서 룰이 안빠져 아니 아니스 버려? 여기 안나오겠고 6,7,8 9 어 이거 하나도 안나왔는데 그렇게 하나 버리고 2가 나올 수 있나 지금? 2는 하나 나왔고 아니야 이가 이거 차라리 이거 버립시다 그냥 아 아 아 아 1 . . . , . . 참..참..나.. 찌모 떴네..아이.. 졌어요 이건 아 이거 무조건 첫번 못먹으면 게임 끝나 그냥 큰거 한번 못먹으면 끝나요 이게 이거는 진짜 미션 진짜 어려운 미션인거 같은데? 이게 마작을 알아도 마작은 거의 운빨의 적이라서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할거 같은데? 이 규칙은 뭔지 몰라서 천점에서 저거를 어떻게 연속으로 몇판을 따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말이 말같지도 않은 흐흫 누구를 알겠니까 이거 진짜 이 말같지도 않은.. 그러고.. 점검은..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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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7 4, 6, 7 2, 3, 4, 5 8은 너무 멀다. 8, 6, 7, 8 됐죠? 6, 7, 8 됐고 5, 6, 7, 8 5, 6, 7, 8 6, 7, 8, 9 6, 7, 8, 9 5, 6, 7, 8 5, 6, 8 5, 6, 8 5, 6, 8 아 이거 씨 꼭 여기서 안 만들어지던데? 다 해놓고 여기서 여기서 씨 안 나오던데?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말라 여기서 말라 여기서 말랐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9를 버리고 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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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이 중자가 3개가 들어와서 누구야? 아 리치 걸었으니까 버네요 아 미치고 왔다 진짜 이거 이거 언제 깨버냐? 전 이렇게 버려도 안될텐데 6, 7, 8, 9 6, 7, 8, 9 6, 7, 8, 9 6, 7, 8, 9 6, 7, 8, 9 8, 8, 9 8, 9, 7, 8, 9 8, 9, 8, 9 아 근데 7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안 옵기고 아 내가 안 옵기고 3, 9, 9, 9 3, 9, 9, 9, 9 4, 9, 9, 9, 9, 9, 9, 10 3, 4, 아 이거 8 이건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천천히, 1, 2, 3, 2, 3, 4 1, 2, 3, 4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여기서 7, 9 차라리 이거 그냥 9를 날려버리자 지금 띄울 가능성이 지금 8이 뜬다는 가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고, 어 이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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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건 날려야 되는데 뭐 날리기보다? 아 이거 7이 뜰 수도 있잖아 뭐지? 그럼 일단 이건 일단 날릴게요 어 이건 날리났겠고 펑... 해가지고 아 필요없어 6 6 어쨌거나 7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거는 어쨌거나 7이 있어야 되는데 7이... 하... 참... 10이, 2, 2, 3 이럴 때 대비해서 어 어 킵해놓은 게 있었지 할 필요 없거든 1, 6 이거 어차피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 같은데 네 97말고 5 5 6 7 전화금 버리고 1 6 이거 7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7이 7을 찍을 수가 없는데 7 하나 나왔죠 아니 이거 7만 노리고 하기에는 도박스 너무 크다 6 7 8 8도 떴으니까 그사이 이거 정리합시다 6 5 6 5 0점이야 3 2 4 5 6 7 8 뭐 이렇게 되겠는데 5는 더 필요 없다 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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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오? 이거 반 이상이 돌아가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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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잘하면 9 먹고 9를 먹으면 7만 먹으면 일단 3 4 5 6 7 8인데 일단 8 하나 버리죠 8 하나 버리죠 8 하나 버리고 3 3 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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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아 7인가 아 근데 7 2개 빠졌고 7 3개 빠졌어? 그럼 7은 없겠네 아 그러면 얘네도 넣읍시다 5 5 5 5 이것도 안된거 같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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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나도 뭐 했는가 보다 저 화장 좀 갖다올께요 아 화장 좀 갖다올께요 5 5 5 6 6 6 6 7 7 8 8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2 13 15 16 16 15 19 와 진짜 이거 클리어가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와 일단 7,8 6,8 와 이거 왜 4,5,6,7 와 이거 왜이렇게 낫지 이번에 이번에 겁나 이상이 낫는데 6 뭐야 이번에 좀 이거 좀 쎄하다고 해야되나요 이거 깨림찍한데 이거는 아 7 나왔어 아이씨 개같은거 버리면 나와 이거는 이게 지금 없이 무슨 버리는 버리면 나와 버리면 아 이거 적당히 해야지 진짜 3 나오면 진짜 8 6,7,8 4,5,6 6,7,8 5,5,6,6,7,8 4,5,6,7,8 5,4,5,6,7,4 5,6,7,8,5,6,7,8 7,9 7,9 esseень 아 이거 요건 킵해도 되겠는데 6, 7, 8, 9라서 그러면 6, 7만 하고 이걸 따로 빼는게 오히려 더 낫겠네 6, 7, 8 한 명 빼고 물리치, 왔다 6, 6 아니면 9 이거는 패가 되게 많은데? 많이 남았다 7개, 7개, 7개 7개인데 설마 떴네요 야 이거 잘 노렸다 아아 3개 3개네요 아아 끝났어 근데 아아 근데 이거 어떻게 역전함? 이게 역전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저거는 몇 번 뭐 아 그니까 천점에서 시작하니까 아아 이거 미션 진짜 이거는 못 깨는 미션 아닌가 하하하하 이게 지금 못 깨는 미션 아닙니까? 진짜 이 미션 진짜 아 벚꽃 대패 아 벚꽃 대패 아 벚꽃 대패 오늘 마자카 다 끝났어 아 이거 몰라 일단 일단 이게 좀 이게 어떻게 해볼거야 진짜 야 이거 게임 5, 7, 3, 5, 7 이거는 뭐 들어오면 빼면 되고 6, 7 빼면 되고 어 3, 4 1, 1, 3, 4 1, 1 뺍니다 6 6, 7, 8 7 뺍니다 1, 아 1가 안녕 1은 아니야 3 아이씨 3 아니야 2, 2, 3, 4 6, 7, 8 어 나이스한 3 와 근데 진짜 이거 이긴게 쉽지가 않아요 오하 벌써 리치 걸었어 아아 8 8 7, 8 6, 7, 8 하아 하필이 몇개 나오네 가라 이거 못쓰겠다 2, 3, 4 6, 7, 8인데 5가 필요가 없지 필요 없지 어 딴 애가 쳤네 아아 리겜 네 리겜 어 아니네 몇 년쯤 보네 약한걸로 쳤잖아 헉 그래 가 들어 그룹 8, 9, 7 나와야되고 1, 4, 6, 6, 8 좀 감소해서보이고 1, 2, 하... 이거 확정적이라서 겁나 빡세겠는데? 안 뜰 수 있겠는데 이거는? 띄우기 겁나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사잇값이라서 사잇값은 진짜, 진짜 안 뜰텐데 이건? 사잇값은 띄우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4, 아 이것도... 2, 4, 4 아우 홀, 아니 사잇값만... 진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놈들아 하이씨... 하이씨... 이건 아니다 아니다 7 그렇죠? 7, 8, 9 이거 또 없고 이거 5 먹어도 되긴 되는데 5 이렇게 먹으면 하나 또 내야되거든요 내면 아냐 먹고 내고 바로 뭐 킬각 같은거 잡히면 모르겠는데 아 3,4 3,4 이거 7이 없나? 7 하나 빠졌고 2,3개 아 7 없네 망했네 6,5이다 차가 뭐예요? 차가 뭐예요? 차가 뭐예요? 몰라요 한 것도 차가 뭐예요? 아 근데 천점에서 3만점 하려면 연장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 녹색 왜요? 두개 모았는데 왜? 하나는 두개 모아놓은게 맞잖아요 어차피 셋,셋,셋,둘이니까 1,2,3,4 2,5,8 자 1,2,3,4,5 1,2,3,4,5 하고 아 이쪽에서 6,6이랑 7 나왔고 6,7 나왔다고? 6,6는 나왔네? 이게 다 버리다 이쪽 버려야 되겠다 이쪽 폐기처문 해야되네요 저쪽 폐기처문 해야되네 어 여기 안되는거 빨리 옵시다 이거 이거 뛰쳐나오는거 보니까 폐기처문 해야되는거네요 쓰레기들 나오네 1,2,3,4,5,6,7 1,2,3,4,5,6,7 1,2,3,4,5,6,7 아니 나도 내고 일단 냅두고 일단 냅두고 이게 털죠 이거는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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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폭우로 뭐 죄다 가져와 집을 쩌고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진짜 뭐하냐 뭐하냐 하란 3,4,5,6,7,4,5 4,5,6,7,4,5 오케이 그럼 istol 아니다 7 8 9 3 4 1 3 3 7 2 6 5 5 이란요 아니요 포올도 할 필요없어 이건 2가 있으니까 일단 짚고 들어가면 3 5 7이거든요? 3 5 7이니까 일단 3 하나 털고 3 4 4 5 3 3 3 3 4 4 4 5가 아직 안 떴고 3 5 7이니까 기다려도 되고 2 6 이란건데 딱인걸로 갑시다 2 2 2 2 2 2로 가면 3 3 3 4 4 너무 짝짝짝인데 어 3 하나 나왔네? 그럼 3 하나 포기하죠 3 하나 포기 1 2 2 2 2 3 2 2 2 2 2 2 2 2 2 3 3 3 3 3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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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5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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